승리한 자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곳 러브골프 인 사이판 누구라도 사랑에 빠지는 이곳에 골프를 사랑하는 여자 프로들과 골프의 매력에 빠진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플레이를 시작합니다 굿샷! 와! 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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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조금 더 궁금한 느낌? 그냥 제일 끌렸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느낌이 서로의 마음은 오직 볼만이 알고 있습니다 서로의 마음은 오직 볼만이 알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긴장된다 아... 저는 솔직히 이선지 프로님이 줬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는 예빈시발군입니다 저는 예빈시발군입니다 러브골프 인 사이판 오직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게임 러브골프 인 사이판 러브골프 인 사이판 와... 이게 뭐예요? 너무 긴장되니까 대단하다 스택스톤 디바이드볼 그 디바이드볼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사랑의 공이에요 마음을 전달하는 게 공이구나 네 좋아하는 사람한테 공을 하나씩 주는 건데 세 개의 공밖에 없어요 근데 출연자는 네 명이잖아요 하나씩 줘도 되고 두 개 하나 줘도 되고 세 개를 줘도 되고 근데 하나씩 주면 한 명이 또 없어 없죠 못 받으면 어떡해 못 받은 사람도 있고 아까 보니까 되게 약간 진지한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약간 저까지 괜히 긴장되는 거예요 맞아 뭔가 왜 안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긴장감 내가 준 사람이 그 사람 다 안 주면 어떡해 그렇죠 그게 사실 가장 크지 않을까요? 서로 마음 맞는 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준 줄 모르니까 계속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파도 같아 마음 아픈 일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 항상 밝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편집하시는 감독님께서 슬프셨다고 왜 슬펐는지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아니 마지막 날 오디오 감독님이 눈물을 진짜 내가 진짜 리얼로 너무 슬프다 어 정말로 털썩 앉아계셨어요 그리고 또 이게 제목이 러브 골프니까 러브와 골프에 접목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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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어 이제 어 여자분들이 어우 저 솔직히 기억이 안 나 아 또 여기서 또 근데 골프가 자체가 밀당이거든요 아 골프고 사랑도 밀당이에요 이 두 개가 저녁끼리 얼마나 더 스릴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 골프가 멘탈이잖아 멘탈 중요하잖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골프를 친다는 자체가 떨리잖아요 맞아 그런 게 이제 카메라에 어떻게 담길지 그게 좀 기대가 됩니다 돈 많이 쓰게 느껴지죠 네 그래서 스폰서 언급을 좀 불편하지만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넘어가더라도 네 잔악계가 아니고요 이게 다 사이판 가서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언급 한 번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최고의 골프 의류죠 그럼요 우리 김도하 프로님 또 후원해주고 계시는 혜지스 아 한 번 또 일어나주시면 네 또 예쁘다 저희는 약간 MC라서 일부러 맞춰주신 건가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네 저도 일어나서 될까요? 너무 귀여워 네 네 예쁘네요 예쁘네요 초딩이란 말 듣기 싫는데 정말 초딩 같아요 또 제목이 러브골프니까 네 또 러브골프에서 정말 저도 후원해주고 계시고 많은 골프인들을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원주랑 또 상암동에 있으니깐요 네 러브골프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제 끝 네 더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럭셔리한 라운지를 후원해주신 우리 미니씨 라운지 미니씨 라운지 정말 럭셔리의 끝입니다 정말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럭셔리한 곳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잊었어요? 제가 미니씨도 했거든요 이빨도 빛나고 에이빨도 빛나고 치아 미남이시네요 네 네 비밀을 아는데 아직 R&D를 안 하셨다고 R&D 디바이드에요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네 많이 나는데 CX 홍보를 위해서 아직 R&D 안 했어요 자 이제 진짜 끝 끝까지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사이판에서 아 기대됩니다 저도 이런 사랑 이야기가 펼쳐질지 몰라요 비가 와서 사람 마음이 바뀌고요 공으로 또 사람 마음이 바뀌고요 골프 잘 쳐서 또 사람 마음이 바뀌고요 눈빛 하나로 마음이 바뀌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떠셨어요? 어쨌든 이제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이런 연애에 대한 설렘을 결혼 생활에서 느끼시겠지만 또 이거 보시면서도 다는 색다른 왜 웃겨요? 왜 웃겨요? 왜 웃겨요? 왜 웃겨요? 뭔가 찔리시는 게 있나봐 저도 솔직히 뭐 결혼 생활을 했지만 보면서 되게 설레였어요 제가 그 20대로 돌아간 느낌 그 여자친구를 월미도에서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을 지금 형수님이시죠? 네 그 분이요 말 조심해 입틀 막 처음 연애했을 때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아 네 이 영상에 저는 안 나와요 저는 스텝으로 같이 일을 했기 때문에 빨리 보시죠 너무 재밌을 건데 궁금합니다 진짜 궁금해요 가장 떨리는 순간이죠 가장 처음에 골프계의 박민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이혜슬입니다 올해 나이가 31살이 되었고요 현재 골프는 예술처럼이라는 유튜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베는 6U66타입니다 제가 골프 말고 다른 스포츠에 관심을 갖거나 이렇게 좋아한 적이 없는데 테니스는 관람하는 것도 재밌고 제가 이렇게 막 배워서 달려가서 치려고 할 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운동도 되고 그래서 빠졌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 매력은 음 귀여움 속의 탈탈함? 아 되게 어떤 분들이 오실지 너무 궁금하다 첫 남자 남자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전민관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아실만한 브랜드 치킨집이랑 지금 태국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취미는 제가 골프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 여유롭게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요 라베는 아직 투오바가 제 라베입니다 갔는데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여성분을 만나면 저는 좀 아웃복서 느낌? 빠지면서 치고 빠지면서 치고 이런 느낌? 무관심한 척하다가 한 번씩 하고 절대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너무 수줍어서 그리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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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선을 어디라도 해야 될지 몰랐는데 지금 저도 지금 어디라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원래 이렇게 평생 말이 많이 없어요? 제가 낯을 많이 가려서 아 낯을 많이 가리세요 아 낯을 많이 가리세요? 아 먼저 말 잘 못 걸고 그러시는구나 네 이제 분위기가 좀 이르지만 아 형성이 되면 네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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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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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이선재이고요 나이는 25살입니다 어 제 골프 굴역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취미로 시작을 했고요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일본에서 선수 생활하다가 레슨을 한 지는 지금 1년 반 더프라자 골프 스튜디오에서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면은 어 쳐다본다 이선재 프로님이 일본에서 오래 살다 와서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보호본능을 남자들이 일으키면서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맞지 저처럼 고맙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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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9살이고요 고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골프화 골프 수제화 맞춤 네 골프에 미치면서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한 골프화를 모든 디자인과 설계를 하고 있고 저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파렐이라는 수제 골프화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라이프베스트는 75타인데요 보통은 80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핸디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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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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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츠를 많이 가리세요? 하하 완전 가립니다 아 그래요? 아 너무나 제 가리.. 시더라고요 어딜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하 저 빼고 다 보더라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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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나.. 나이는 어떻게.. 하하 몇 살일 것 같아요? 하하 하하 어.. 20대 초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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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돌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 두 분은 아시는 거예요? 아니..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고.. 익숙한 분이셔서.. 아 진짜? 아 저 분 아세요? 네.. 네.. 오.. 왜 나온다고 말을.. 내가.. 몰랐잖아.. 저도 몰랐죠.. 들어가자마자.. 너무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파렐이라는 신발을 후원을 받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쳐서 너무 놀라서 서로 얼굴 보면서 바로 빵 터져서 이렇게 되면 약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제가 섭외 미스였어요. 네.. 하도 많은 사람을 아니까 이 둘이 알 거라고 몰랐죠. 그렇죠 알 거라고 생각 따로 그리신 거죠. 오 너무 당황했겠다 지금 보고 나서 네.. 아 그래서.. 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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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31살 박주형이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골프 피터이고요. 골프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베는 재작년 여름 치고 나서 보니까 스코어가 81타 하더라고요. 제 취미는 헬스이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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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신 있는 부위를 뽑아보자면 등과 어깨가 자신 있습니다. 제 이상형이 제가 좋아하는 골프를 더 잘 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러브골프에서 꼭 만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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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네. 고생 많으셨어요. 아.. 나스트를 안 가리신다. 나스트를 안 가리신다. 아.. 바쁘시겠네요. 오늘 리액션 하시더라고요. 갔다 갔다. 어떡하지? 무슨 일이래요? 여기 왔지?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진선 써니골프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25살 프로골퍼 박진선입니다. 제 굴역은 1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라이프베스트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록했는데 65타고요. 아직까지 깨지 못하고 있는데 왠지 올해는 한번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뵌 것 같아요. 저분 낯이 아마 캐디로 혹시 보시지 않았나요? 저를 아 맞다 맞다. 아 아 유튜브로 무슨 몰래카메라 같은 맞아요. 아 그 캐디가 접니다. 나 김다린 캐디가 좋아해요. 아 아 기억났어요. 부상당한 척하고 캐디님이 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영상 다들 보셨구나. 많이 보셨더라고요. 아 유튜브 영상이에요? 네. 아직 못 보셨나요? 네. 내가 좀 떨어지네요. 문명하게. 찾아볼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마지막이 됐다. 없습니다.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3살 왕현우입니다. 직업은 미용기기 생산, 유통,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음 골프 구력은 3년 정도 됐고 라벤은 79개 그리고 보통 필드에 나가면 85개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어떡하지? 어떡하지? 긴장된다. 아 그럼 골프 말고 다른 취미들이 뭐 있으신가요? 아 저는 요새 옛날에는 그림 그리는 거 오 잘 어울린다. 그렇지? 오 잘 어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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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렸을 때부터 되게 다양한 그림을 많이 그려왔었는데 요즘에도 일을 하면서 힘들거나 속상한 일이 있었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힐링을 받고 있습니다. 오 잘 어울린다. 오 잘 어울린다. 오 잘 어울린다. 오 잘 어울린다. 핑크 그림도 그리시니까 우와 저렇게 파스텔톤 좋아하시고 어머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요. 저는 영어 공부랑 댄스입니다. 영어 공부요? 댄스 오 댄스? 멋있다. 대박 아 진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춤을 잘 춰죠. 그렇죠. 네 제 취미는 댄스이고요. 어렸을 때부터 춤추는 걸 워낙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노래에 맞춰서 그냥 리듬 타는 걸 그냥 굉장히 좋아해서 골스 힙합 조금씩 그냥 따라 추고 있습니다. 클럽 좋아하세요? 골프 클럽만 다녀가지고 그건 좀 억울해요. 남자분들은 골프에 취미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야구를 오래 해가지고 저는 야구를 매주 하러 다닙니다. 오 다르십니다. 현우 씨는 야구가 잘 어울린다. 취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야구를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던지실 때 힘이 입김까지 영상을 되게 잘 찍어주셨네요. 나도 여기 출연해야겠다. 되게 예쁘고 멋있게 담아주시죠. 그러니까요. 더 프로님 시즌 2 돌싱 버전 하고 저 갈 수가 없네요. 왜요? 남자분들만 돌싱이고 김준호 씨 나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빈도! 감사합니다. 포지션이 뭐예요? 저는 두수랑 유격수랑 그리고 거리가 상당하세요. 거리 많이 나오세요. 거리 많이 나오세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나가는구나. 자신감. 자신감. 뭔가 경계하시는 것 같아. 남자분들 서로. 신경 쓰이죠. 비거리? 나도 거래치는데. 남자들의 비거리 대회를 열었는데 엄청난 일이 펼쳐집니다. 또 경쟁이. 얼마나 불코팅했어. 근데 피부가 되게 하얀. 원래 하얘요. 그리고 시합 다닐 때는 엄청 까맸었는데 겨울 되면 다시 빨리 하얘죠. 하얀 분들이 좀 특징이 빨갛게 입고 빨리 다시 돌아오잖아요. 맞아요. 저는 약간 까만 편이라서 근데 까만 것도 약간 구릿빛이 있고 또 되게 보기 싫게 촌스럽게 타는 선크림 안 바르시죠? 네. 선크림을 발라야 예쁘게 타요. 어떻게 알았지? 그런 거를 신경을 잘 못 써서 보통 이렇게 남자분들 귀찮으시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잘 챙겨주는 또 그런 분들이 또 스타일이 지금 이상형 고객 고객 하세요. 아 네. 이상형 고객 이상형 고객 왜 이상형 고객 나를 잘 챙겨주는 여자 이상형 고객 이렇게 돌아오면 되겠네요. 저는 제가 집에서 막내예요. 그래서 약간 오빠 같은 분이 좋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자상하고 뭐 챙겨주고 그런 거 네. 그런 느낌 갑자기 연결 서로 챙겨주면 되겠다. 하하하하 그래도 화기의 애애하네요. 네. 저는 그냥 리더십 있는 여자가 좋습니다. 리더십? 네. 리더십이요? 네. 리더십이요? 리드 당하는 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여자가 좋긴 한데 저의 생각은 제 생각은 반영이 안 된 이끌림 그건 좀 다들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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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갑분싸 되겠는데요? 아 아 그러니까 이끌어주는 건 좋은데 약간 어렵다. 좀 어렵다. 이거잖아요. 이걸 원하는지 네가 알아서 파악하고 날 이끌어. 이거잖아요. 이걸 원하는지 네가 알아서 파악하고 날 이끌어. 혼난다 혼난다. 똑같이. 혼난다 혼난다. 맞네. 근데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연애상담 같은 거 들으면 남자분들이 단어 선택을 좀 잘 못할 때가 많아요. 보태 못해. 의도치 않게. 그래서 좀 알아듣지 못할 말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 같아도 약간 뭐지? 이럴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은 그게 아닌데 말 실수를 한 거야. 지금 떨려가지고. 네.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제가 원하는지 이런 걸 하고 이제 이끌어주는 건 참 좋지만 어렵네? 어렵네요. 잘 이끌어줘야 되지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어줘야 돼. 아니 원하는 방향은 아니야. 꼭 내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눈치도 빨라야 되고 내가 뭐를 원하는지도 바로 알아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아 그렇죠 그렇죠.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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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를 알아보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미지방에 가셔서 호감 가는 분에게 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방? 이미지방? 뭘 선택? 아 첫인상에 대한 호감? 아 아 어떡하네. 갑자기? 바로? 이렇게 바로? 아 몇 번 이제 얘기 나눴으네요. 요새 유튜브는 기다리지 않거든요. 아 재밌네요. 이거 재밌다. 재밌다. 진짜 딱 그 느낌만 보고 네. 잠깐 딱 얘기 나누고 그럼 첫인상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인기가 많아 보이세요? 남자분들 남자분들 저는 아무래도 좀 리드를 잘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영민 씨 아니면 몸이 좋은 주영 씨 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인상만 봤을 때 몸 좋은 분들에게 시선이 가니까 주영 씨가 제일 많지 않을까? 여자 프로님들은 누가 공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빈 씨가 눈길을 끌지 않았을까? 그리고 잘 웃을 때 되게 예쁘거든요. 예빈 씨가 네. 그래서 예빈 씨 지금 친해서 하나 던져주고 섭섭해. 예빈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어쨌든 첫인상이니까 첫인상에 또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게 잘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슬 씨가 굉장히 잘 웃으시더라고요. 너 아까 예빈이라고 했잖아. 일단 자기 스타일 어 바람둥이 저는 반대로 예슬 언니는 겉보기에 차가워 보여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게 있어요. 원래 속은 정말 여린 사람인데 그래서 예슬 언니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선제 씨가 참하고 여성스럽고 여성스럽죠. 또 진선 씨가 부드럽지 않은 인상이 그래서 그 두 분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자 과연 누가 공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네. 궁금하네요. 오 ó 오 요 마지막 하나는 음... 봐봐, 우리 맞췄어! 우리 맞췄어! 제일 왼쪽에 계셨던 분은 그 나이도 제일 많으시기는 했지만 제 이상형이 조금 오빠 같고 제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제 이상형인데 되게 오빠 같으신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한 개 드렸고요 세 번째 분은 뭔가 조금 더 궁금한 느낌?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해서 두 개 드렸어요 예빈 씨는 영민 씨랑 알잖아 영민 씨한테 의지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 어떡하지? 음... 나는... 일단은 세 번째 분이 조금 인상이 이뻤던 게 뭐였냐면 다른 분들 얘기를 하시면 이분도 보고 이렇게 시선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얘기를 할 때 저를 어느 정도 계속 보셨다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그 부분이 있어서... 음... 조금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약간 전쟁이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 잘 맞힌다 진짜 잘 맞힌다 진짜 잘 맞힌다 어... 기상청 사람들이다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맛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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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말실성이 커서 아... 민관 씨만 지금 한 번도 없네요 민관 씨만 그래 말 한마디에 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정말 그거 때문인가? 진짜 우리 남자분들 말 한마디 정말... 첫인상 때 중요합니다 어... 아직까지 하나도 못 받을 줄은 몰랐는데 음... 어... 또 받으셨어 몰팡이었어 아... 다 넣으신 거예요? 대박! 대박! 우와 거침없게 처음이다 와... 난 알고 있는데 소름 돋았어 우와 멋있다 대박 오린이네 오린 그냥 첫 느낌도 되게 첫 인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첫 인상도 그렇고 그때 대화를 나눴을 때 제일 많이 호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네 와... 이렇게 격리해졌네 와... 어떻게... 연예 박사님인데 와... 두 분이 정확하게 맞추셨네요 정확히 맞췄네요 신기하게 주영 씨가 8개 영민 씨가 3개 현우 씨가 1개 민관 씨가 아쉽게도 하나도 없었어요 민관 씨 정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이제 드디어 드디어 남자 차단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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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박진선 프로님이나 이혜슬 프로님은 워낙 유튜브를 하셔서 그런지 말주변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선재 프로님은 첫 인상이 너무 선하셔서 그리고 이제 스윙하는 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배울 것도 있을 것 같고 해서 뽑게 됐습니다 저희 여덟 명 모이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일단 이혜슬 프로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공을 치더라고요 스윙어가 아니라 좀 히터 같은 느낌으로 공을 때려치는 느낌이 들어서 일단은 스윙이 또 매력 포인트 그렇죠 그렇죠 다른 요소네요 그러니까 첫인상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름 알았으니까 네 잠깐 인터뷰 기다리는 순간 스윙만 스윙을 보면서 이제 스윙 보고 공을 또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여자 프로들이 제일 매력있을 때가 골프 칠 때잖아요 맞아요 소개팅 골프장에서 해야 된다 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맞아 맞아 그래서 내일 골프장에서 네 또 확 바뀌어요 우와 그게 골프장에서 골프복 입은 모습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아 골프장에서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또 바뀌어요 어 벌써 살래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일단 시선이 가는 분이 예슬 씨가 조금 더 아담하고 귀여운 상이더라고요 굳이 외모를 따지자면 약간은 음 귀여운 상을 조금 더 선호하는 편인데 예슬 씨가 조금 더 거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 벌써 상이 빠지신 것 같은데요 표정이 다 설레하시더라고요 어 아 아 엄만두 제 거점에 저런 아 아 아 아 그러면 어 아 솔직히 오늘은 좀 만났던 시간도 짧고 좀 다 같이 있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도 못하고 해서 공을 다 줘야겠다는 확신이 없어서 일단은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분들한테 공을 하나씩 나눠준 것 같아요 왜냐면 박진선 프로가 몰빵한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하나 대 세계로 지금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ESL 프로가 6개를 받았어요 받은 이유 저는 남자분들이 다 낯을 많이 가렸잖아요 근데 ESL 프로가 리드를 해줘서 그래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다들 거기에 매력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표를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랑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시간이네요 여기서 또 사랑이 파도를 칩니다 너무 예뻐요 골프복 입은 모습은 또 다르네요 골프복 입은 모습은 또 다르네요 이게 약간 F4 아닌가요 F4? 골프복 입으니까 또 다르네요 확실히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골프해요 입으면 한 분은 용접하다 오셔가지고 이제 골프복 입은 모습에 완전 반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라 골프복 입은 모습에 또 여기서 심쿵합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스윙하는 모습에 한 번 더 근데 너무 잘 어울리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밝으시다 네 아 역시 걷는 것도 포스가 있어요 어떻게 보냐 그게 그렇게 stunning 또 블랙 의상으로 올블랙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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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너무 좋다. 와, 상큼해. 네. 지금 골프복 입은 모습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너무 예쁘고 저 첫 옷을 고를 때 심정이 너무 궁금해요. 맞죠? 중요한 라운딩 있는 날.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고르세요? 저는 이렇게 입었을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근데 이 컬러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렇죠. 눈이 확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파스텔톤 입어야 화사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컬러들이 참 여자들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파스텔톤 너무 잘 어울리죠. 저 오늘 이런 의상 되게 자주 입거든요. 딱 맞게 주신 것 같아요. 이런 파스텔톤에. 그리고 또 제가 키가 좀 작은 사이즈여가지고. 치마 길이도 좀 짧게 입고. 130? 그거보단 좀 커요. 그거보단 좀 커요. 네. 다른 의상도 많아서. 또 이게 또 요새 핫한. 네. 그리고 또 원단 기능성. 선물인가요? 컴퓨룩으로. 딱 이렇게 어울리네요. 제 디자인이랑 비슷해요. 올 시즌에 하늘색이 되게 많이 나오던데. 해지스도 역시 하늘색이 나왔네요. 그리고 지금 입은 스커트도 딱 입으면 예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골프장 가면 인생샷 많이 건져 올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입고 사진 찍으면. 잘 나오죠. 바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 바뀌는 거예요. 잘 나오죠. 그럼요. 봄이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정말 제일 예쁜 옷을 입고 여덟 명이 이제 만났습니다. 네. 여기서 심쿵하면서 완전 또 사람이 바뀌어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첫 번째 게임은 여자 프로들의 대결입니다. 와 망했다. 한 원동안 대결에서 등수별로 포선 파트너를 고를 수 있습니다. 아 대결 구도가 또 있어요. 그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재밌겠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어요. 아 재밌겠다. 등수별로 파트너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대박. 그리고 만약에 1등을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또 팀이 되니까 한 카트를 같이 타는 거예요? 대박 엄청난 베네피싱이네요 돌싱인데 재밌겠다 어떡해 파이팅 야 티팅기자 좋아요 멋있어요 이렇게 저요? 이렇게 시계방네 부담 와 맞바람 대박이다 과개빈프로 티샷입니다 치시죠? 응원을 해주세요 대돌이 7명이 보고 있어요 첫 티샷 너무 떨리겠다 너무 떨리지 진짜 저는 중계를 하는데 선수들도 첫 티샷은 떨린다고 하죠 맞아 저 홀이 엄청 긴 파포예요 진짜요? 한 380m? 굿샷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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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논 되는 거 아니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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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나 너무 부담돼 우와 진짜 잘생겼다 박진성 프로 티샷입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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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무 부담됐어요 예빈생 때문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 진짜 더 긴장된다 와 살짝 이제 피 말리는데 진짜 진짜 프로는 연습 못한다 파이팅 진짜 다르다 남성분들 이제 샷 보고 또 사랑에 한층 더 깊게 빠져들였어요 하트 뿅뿅 이선재 프로 티샷입니다 몰랐는데 오 오 오 다들 너무 잘 친다 와 이선재 저 부드러움 속에 강한 그쵸 감사합니다 피니쉬가 너무 부드러워요 성격이랑 좀 비슷하게 가지 않아요? 사람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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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슬 프로님 시원시원하잖아요 네 갑자기 바람이 더 세지네 예슬 프로 티샷입니다 샷 샷 샷 왼쪽인가요? 약간 나갔나? 약간 왼쪽이다 저기 괜찮아? 저기 안 괜찮을 것 같은데? 킥은 됐는데 옆에 나와 있을 것 같아 가보시오 왼쪽인가요? 약간 나갔나? 오 왼쪽이다 나갔죠? 예술 프로 오비입니다 아 잠잠을 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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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벌었어 프로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프로들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미 있다 그럼요 샷 화이팅 바람에 영향으로 있네 로드로우로 잘 갔다 나이스 바람이 진짜 많이 갔다 잘하셨다 이번엔 신치 잘 맞았다 잘 맞았다 화가 엄청났어 잘 맞았다 다 보고 다 다 꺾고나는 거야 다 나가네 원래 저렇게 치시는 분인데 어느 정도 친 거예요? 거의 250야들? 네, 40m에서 30m 친 것 같아요 이제 밝아지셨다, 밝아지셨다 아, 내가 반드시 이기긴 해야 되는데 막 이길 것 같은 최고의 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됐었어요 어떨까요? 실제로 좀 약간 승부욕도 생기시겠죠? 아무래도 프로님들이시니까 저희도 이제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책인가 때문에 신경전이 있을 거예요 파이팅! 넘어가!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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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 아... 바람 때문에... 뻥커, 뻥커 뻥커, 뻥커 뻥커 들어온 거예요 아니야, 뻥커 들어온 거예요 뻥커? 아... 아니야, 뻥커 들어온 거예요 뻥커? 아... 맞벌함이 너무 심해 바람이 쐬서 훅 떨어지네 너무 확실하게... 너무 확실하게...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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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람 장난 아니야 와... 장난 아닌데? 언니... 바람이 새클럽... 새클럽인데요? 와... 장난 아니다 저는 예빈 씨 스윙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스윙 예뻐요 스윙 예뻐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잘도 치고 싶은데 표정도 예쁘게 해주는... 아,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죠 맞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자들은... 그래서 좀 더 실력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겠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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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옷! 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여기서 또 사랑이 싹트네요 저는... 두클럽 더 봐서 6번 아이언을 치겠습니다 야, 예술 프로님은 혼자서 아이언 잡으시네 와우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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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망인데요, 이홀 어우... 약간 우측? 지금 엄청 우측인데 친하다고 약간 우측 약간 우측? 약간 우측? 약간 우측 했는데 카메라 계속... 저 정도면... 완전 우측인데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짜유 아, 근데 이건 어렵다 이거 어디에 떨고 근데 여기 앞에 펑크가 있어서 완전 엣지 여기 러프에 맞춰서 백스피만 막혀요 아, 그렇게? 저희는 뭐다죠? 로보트야? 아니, 뭐 타이거 우즈야? 그거 하시나봐요? 응 그거 하시나봐요? 왜 이러셔? 이거... 이거... 어색해지네 만약에 저 위치라면은? 좀 짧게 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짧게 치고 싶지만 안 될... 네, 그럼 범커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짧게 안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건 짧게 치는 것보다는 넘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넘어가더라도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우와, 진짜 바로 빠져버리네 우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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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늘! 오... 이런 건 사실 긴장에서 나오는 거죠 그쵸? 네, 좋으시오 네, 좋으시오 네, 좋으시오 네, 그리고 원래 같았으면 안 맞으면... 하... 너무 예비씨 발 잡으신 건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표정 나는 실수해도 잘 웃는데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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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이쿠 느낌이었어 지금 썸남 때문에 웃음이 안 나올 텐데 평소 같으면 근데 모든 여자 프로님들이 다 웃어요 러닝? 오우 오우 나이스 나이스 이게 정상이거든요 오비에 두방 나니까 못 웃지 이게 정상이거든요 미간이 저렇게 돼야 미간이 언듈레이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진심인 언듈레이션 와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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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없네 우기에 싸움 다음대로 타이 흩어외 해당 오우! 젖었다! 보기입니다 들어가라! 들어가! 오 라이가 아린이 생각보다 엄청 빨라요 엄청 빠르다 마음에 안 들어갔어 아프지 안 들어가네 좀 더 볼까 더블고기입니다 트리플고기입니다 첫돌은 목적이죠 오 나이스! 파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성분들이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진섭 프로님이랑 같이 팀 하고 싶은 분 계세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지 않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자기 희망 근데 잘 치시는 거 보니까 같이 치고 싶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박진섭 프로가 1위를 했으니까 선택권이 있는 거죠? 남자분의 선택권 저는 다 알아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누구도 물어보셨어요 또 조직님이 워낙 감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진섭님이 너무 화끈하게 하신 것 때문에 제가 인상이 급어서 또 박주영님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대로 몰고 가실 것 같아요 더 좋아하시겠네요 선택권도 생기시고 선택권도 생기시고 이선재 프로는 누구로 생길까요? 골프복을 입은 걸 또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그 고글 귀신 민간 님 민간 님이 좀 뭔가 패션 쪽으로 좀 이끌지 않았을까 곡을 한 방으로? 곡을 한 방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저는요 저 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 의미 없네요 나이 드니까 아무 의미 없죠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새롭게 그러면 화면 보면서 확인해 보시죠 기억이 안 나 포섬 대결 포섬 대결 포섬 대결 포섬 대결 1등 팀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포섬 대결 1등 팀에게는 베네핏이 주어집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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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하신 박진성 프로님부터 파트너를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같이 치고 싶은 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인터뷰에서 오우 대박 일단 저는 어제 제가 호감도 했을 때 공을 넣었던 그분이랑 플레이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호감 있는 분과 이렇게 라운즈 하는 게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요 근데 1등 혜택이 있다고 하시니까 갑자기 그냥 골프를 제일 잘 치실 것 같은 분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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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혜택이요? 제일 잘 치는 사람 역시 프로는 프로다 근데 전략적으로 아예 피치고를 하는구나 아오 제가 바로 얘기하는 거죠 1등 하신 박진성 프로님부터 파트너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네 저는 그러면 어 마지막에 빈 스윙을 해주셨던 네 그리고 또 멋있는 그림내리기 퍼포먼스를 해주셨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저희의 예상이 그쵸 아니 선택 전에 팍 뭐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티 안 내려고 그러니까요 아 괜히 공 3개 줬는데 뭔 전략적인 빈 스윙이 뭐가 필요해 앞에 있으니까 부끄러운 것 같아요 괜히 괜히 그치 일부러 티 안 내려고 그리고 주영씨는 전날에 진선씨가 3개 다 준지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이제 마음티 안 내려고 처음에 다 티 내면 좀 그쵸 그쵸 그래서 뭐 공을 잘 치는 것 같을까 뭐 저거 보고 공 잘 치는 저도 빈 스윙은 좋아요 저거 빈 스윙이 좋습니다 넌 빈 스윙이 프로야 이 근육 때문에 계속 안 올라가 너는 나 너는 왜 다 웃겨 아 근데 우리가 또 본연 이게 옷이 똑같아요 어 그런데 어? 그러니까요 아 어 그런데 진짜 어 그러네요 어 진짜 신기하다 이선재 프로님 파트너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어 제가 거리가 키에 비해서 거리가 조금 짧아요 그래서 지금 맞바람도 불고 하니까 투수셨던 거리가 많이 나실 것 같아서 어 되게 오 오 다 틀렸네요 이건 뭐예요? 썸이에요 진짜 이기고 싶어서예요 이기고 싶어서 이기고 싶어서 아 썸보다는 선우 씨를 선택하셨네요 네 파이팅 거실 박예빈 프로님 파트너를 선택해 주십시오 저는 음 저는 음 고영민 고영민 아 맞아 맞아 퍼플 선발이셨 아 맞다 맞다 제가 치시는 걸 알고 있었죠? 잘 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인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네 인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떨려 저희 같은 게 당황하게 치면 될 거다 난 방송 체질이 아닌가 봐 진짜 대단하다 네 제가 팀하려고 꼴찌했습니다 저희가 이길 거야 네 이렇게 팀하려고 꼴찌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어떤 팀이 이길 것 같은지 저는 저는 저 4명을 알지 않아요 진선 프로도 샷이 되게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 이미 경력이 있고 포인트패 우승도 했고 또 예슬프로가 승부욕이 장난아니에요 성격품을 알죠 그러니까요 지금도 화가 많이 나요 어떻게 이기려도 발버둥 칠 거기 때문에 둘이 유력한 후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슬프로님이 잘 치고 전민가님이 앞이 안 보여서 잘 못 칠 것 같아요 그 안경이 완전히 아킬레스가 없는데 인스윙 할 것 같은데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 하루하루를 거의 잠도 못 자고 회의하면서 이걸 찍어가지고 정신 없으셨겠다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봐야 알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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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 이제 순서 정해야죠 어떻게 할까요 오너조대로 해야죠 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응원을 열심히 해주세요 박주형님 티샷입니다 오우 보혜님 좀 떨리는데요 저희도 그래요 저 티샷은 첫 스윙 자 첫 스윙 어떡해 떨리겠다 여기서 이제 떨린다 오우 오우 됐어 야 오우 지금 진성하였어 진성하였어 진짜 좋아한다 파이팅 굿샷 굿샷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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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창한 거 같아 어? 진짜? 박주형님 살았습니다 살았어요? 오우 깜짝아 오우 너무 잘 치셨어요 와우 괜찮아요? 네 원더폰 왕현우님 티샷입니다. 오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은데? 진짜 떨리는데? 와 나이스! 진짜 공덕적이다. 일단 흥을 잘 때린다. 역시 야구로 해서 그런지 기분이 엄청 나갔어요. 와 진짜 공덕적이다. 다르다. 다들 골프를 치시니까 달라 보이네. 나이스! 다르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제 되게 자신 있으셨구나. 아닙니다. 죄송해요 먼저. 먼저 얘기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곽예빈 프로님 티샷입니다. 어 여기는 어? 곽예빈 프로가 티샷입니다. 작전을 이렇게 짰네. 어 잘하는.. 일단 정확성. 티샷! 벙고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 네. 펑커? 빠졌어요? 펑커? 어. 괜찮아. 네. 펑파이브야.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시 오겠습니다. 편하게. 자신 있게. 전민관님 티샷입니다. 편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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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뺐. 아니, 치자마자 내 눈에 칠해줘서 괜찮아, 괜찮아 오비네요, 오비네요 오비 오비 커플이네요 해전, 해전 네, 오비티가 없어서 해전을 처리했습니다 진짜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잘 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제가 다음에 잘 쳐야 되는데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예쁜 샷을 쳐주셔서 와, 티에 공 넣었는데 떨렸어요? 공을 못 세우겠다, 너무 떨려서 근데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조금 부담되죠?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첫 티샷은 약간 부담되잖아요 그거 뭐, 원래 티샷 되게 신중하게 치는데 너무 떨리니까 거리가 하이드죠? 그냥 바로 쳐버렸어요 오, 벙커에서 지금 유틸리티 잡았나요? 안 감겨? 유틸리티 오, 안 감겨? 나가신 거 같은데 어떻게 됐을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어? 갔나? 저기? 안 감겼는데 어, 저쪽 끝 쪽으로 가긴 했는데 어디가 있었는데? 아마 처음 들면 쉽지 않은데 전민관님, 해저드입니다 전민관님, 해저드입니다 인드롭 해주시면 됩니다 나가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나간 지점에서 투클럽에서 드롭 할게요 부샷 저기 막... 괜찮을 거 같은데 괜찮나진 않나? 어? 헉? 어, 이거 괜히 쳤다 아이언치꼴 이에슬 프로님, 해저드입니다 어머 어머 진짜? 오, 좋아요 왜 이렇게 다운돼있어요? 어? 아니야, 생각하는 거야 제발 살아있어라 왜 이렇게 심각해? 아니, 괜찮은데 둘 아, 여기서도 오늘이 끝이 아니니까 네번째죠 아니, 이게 못 쳤잖아요 네 나갔을 때 상대방의 표정 웃음 이런 걸로 또 반하고 싫어지고 가 생각 아, 그럼요 민망하게 하면 안 돼요 맞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자동차 박았을 때 괜찮아 해야 되는데 차 어떻게 됐어?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 공을 안 갖췄어 공 어디 갔어? 이게 아니고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급한 마음에 공부터 쳐줄 수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너무 첫 처음이라 아, 너무 긴장되네요 그러니까 아, 저의 조합 아, 저의 조합 대박 투공 가능하네요 아, 부담돼 아니요 энерг Id 괜찮아요? 아이고 태웠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이고. 티오토. 미안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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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은 필요 없어. 이게 정석이죠. 미안해요. 미안해요. 날 해야지. 귀여우니까 봐주자.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모습이 또 선재 씨의 선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양파를 까도 용서해줄 것 같아요. 양파를 까도. 지금 예비 씨에서 넘어가나요? 마음이 확 바뀌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그렇겠네요. 아 그렇네요. 정말 하늘마다 사람이 마음을 깨요. 그 리액션 하나에. 예비 씨 미안해요. 너무 웃겼어. 버렸어 버렸어. 아 이렇게 되네. 아 어떡해. 조금 잘못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여기가 풀이 빡빡이 오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여기가 펑크같이 털이 없더라고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괜찮습니다. 이거 붙이면 되죠. 아. 살아있지 않을까요? 네. 진짜 편하게 쳐요. 네. 저기도 죽었대. 아 진짜요? 우리 지금 독보적인 1등이야. 60이 편하세요? 한 50이 편하세요? 상관없어요. 다 괜찮아요. 아 진짜요? 배가 안쪽으로 다 괜찮아요. 네. 굿샤. 괜찮아. 오케이. 나이스. 어 뭐야? 끊겼어? 왜 여기서 끊겨요? 감독님도 홍씨거든요. 네. 혼자 밤을 새서 했는데 여기까지밖에 못했습니다. 아. 아. 아니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네. 스포일러가 좀 없나요 어떻게? 어 스포일러 좀 하자면. 네. 이글 찬스. 남자들의. 아 또. 상징. 크. 투혼. 투혼. 팝5인데. 투혼을 노리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자 그 이글 찬스로 멋진 또 사랑이야기가 꼽기는. 아. 궁금한데요. 다음 이야기. 너무 기대되고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어떤 커플이 이루어질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가. 어. 시릭슨. 에서 또. 골프공 다섯 더짐과. 또. 최고의 또. 골프. 채를 구할 수 있는. 러브 골프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라이버. 와. 샤프트 딱 꽂아가지고. 드라이버 딱 해가지고. 한국께. 와. 원하는 드라이버 헤드와 샤프트. 그립까지 저희가 해가지고. 와. 한 자루. 선물할 테니까요. 어떤 커플이 탄생할지 여러분들.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드라이버와. 또. 디바이드 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공은. 디바이드. 우웅. 이번에 노래ember 전 sidewalk입니다. 적극을 진정할지 그런데. 뭐죠? 이번 경기는 남자들의 대결입니다. 1등에 pm 이 검색이는 대결입니다. 1등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오늘 잘치셨다. 야, 운대인 거 아니야? 야, 운대인 거 같은데? 운대인 거 같아. 오? 야, 멋있다. 키 큰 여자를 좋아해요? 작은 여자를 좋아해요? 샷! 나이스! 자, 굿샷. 오! 올라갔다! 올라갔다! 올라갔어! 뭐야! 잘 쳤다. 와, 역시 우드 장인! 와, 컨트롤을 했어. 야, 너무 잘 쳤다. 데이트권이 주어집니다. 대박! 대박! 오! 대박!